안녕하세요 19살 코둥이예요 코둥이라 그랬죠 남자는 코둥이 여자는 코둥이 어 안녕 형 누나들 난 올해 99년생 토끼띠야 나랑 띠동갑이네 이런 개새끼 부산 살고 있는데 지금 막 첫 입시를 준비해야 될 19살이 왜 3수생이냐고 사실 난 음악을 하려고 중학교 때 처음 결심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어 중3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음악 공부에 더 몰두하고 싶었어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증을 바로 따고 17살이 되던 해에 바로 수능을 받지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았어 18살이 되던 해 제대로 수능 공부도 하고 입시 준비도 했어 사실 실용음악과는 실기 위주거든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예대에 붙긴 했는데 더 높은 학교를 목표로 1년을 더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 올해 또 입시 준비를 준비하고 있어 왜 3수생인지 이제 알겠지? 야 니 노래 하나 올려봐라 이 새끼 노래 한거 있어? 이 자식 이거 이 새끼 이 새끼가 이게 노래도 안울리고 이 새끼가 내가 방송에서 어 저 이거 산거 이거나 사고 말이야 이 새끼가 정신 나왔나 이 새끼가 어 야 노래 하나 올려봐 노래 한번 들어보자 어? 3년을 노래 공부했대잖아 진짜 배운 놈의 극을 한번 보여줘라 6시 30분에 일어나서 8시 40분에 부산역에 도착 매주 월요일엔 서울에 올라가서 1박 2일로 개인과외 받는 날 딱히 다니는 학원도 없고 부산에 실력있는 선생님이 몇 없어서 매주 서울 야 왔다갔다 하는 것도 돈 무진장 깨졌겠다 너 너 이번에 대학교 부터야겠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뚝불 먹네 이 새끼 뚝배기 깨버릴까 뚝불 먹네 아 뭐야 밥 먹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칸에 사람 발인 있어 깜짝 놀라고 신고했더니 노숙자였다고 사람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서울역 가든 진짜 여러분들 서울역이 진짜 노숙자 새끼들 천재 노숙자 새끼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냐면 노숙자 새끼들 존나 민폐거든요 냄새나고 시발놈들 사람들 위협하고 그러거든요 그 새끼들 존나 무서워요 진짜 제가 서울역 갈 일이 많아갖고 예전에는 왔다 가리 갔다 많이 했었는데 어우 이 새끼들 진짜 몇 명이서 모여있었는데 그게 위협적이에요 영정가 네 난 노숙자 새끼들 사회 뭐 적이라고 생각 안해요 사회에서 뭐 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에서 소외층? 아니 소외층은 아니고 사회 사회적 약자? 나는 노숙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 안해요 네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우리나라 노숙자들은 진짜 아 아니요 아니요 뭐 신고하려면 신고하세요 내가 이걸로 이 노숙자 비하 발언했다고 그거 갖다가 뭐 방송 못하게 될 일이 있으면은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전 노숙자 진짜 싫어해요 내가 싫어할 권리도 없습니까 나 노숙자 존나 싫어한다고요 네 존나 싫다고요 예전에 제 여자친구가 노숙자한테 진짜 성폭행 당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노숙자 새끼들 존나 혐오해요 네 예전에 경상도에 살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마산인가 창원인가 살았었는데 걔가 이제 제가 화곡동 살 때 서울에서 서울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첫차 타고 와가지고 거의 새벽이어가지고 저녁 이제 겨울이었는데 와가지고 담배 사게 돈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 뭐야 만원짜리 밖에 없어가지고 어? 돈이 없었는데 아 죄송하다고 하고 가는데 뒤에서 욕을 존나 하는 거래 그래가지고 어? 왜 그러냐고 어? 하고 자기도 좀 뭐라고 아 왜 그러시는 거야 돈이 없다니까요 하고 그러고 이제 따지고 그냥 그러고 갔대 성격이 또 있어요 얘가 근데 뒤에서 소주병을 진짜 던져가지고 휙 하고 날아갔대 뒤에서 휙 어 와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소주병이 탕 깨진 거야 어? 그래가지고 뒤에서 욕을 하는데 뭐라고 욕을 하냐면은 어이 씨발년 어? 뭐 따 먹어버릴까보다 개같은 년 개 갈보같은 년 어쩌냐 욕을 존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막 진짜 손이 떨려가지고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서울역으로 갔어 그 새끼 잡으려고 어? 근데 씨바 한두 명이어야지 존나 많았고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나 그래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어 나 그냥 노숙자 새끼들 싫어해 서울역에서 40분 정도 지하철과 보도를 도보를 이동해서 레슨 받는 작업실까지 이동한다고 합니다 수업실이 여기가 이제 그 레슨 받는 곳인데 개인 레슨 하는 사람한테 배우나 보다 장비 같은 것도 갖추어져 있고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저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수업실 도착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지내야 된다고 좀 특이하네 그 노래 그 공부 저 받는 방식이 4층짜리 상가 건물에 옥탑방이라 천장에 비도 새고 악취도 올라오긴 하지만 나름 뭐 살만해 쌤이 흡연충이라 담배 냄새가 방안에 가득함 애들 가르치고 노래 저기 보컬 선생이고 그러면은 담배는 좀 저기를 해야지 아무리 귀여우시품이라지만은 좀 선생이 담배 피우고 그런 모습 보면 좀 그럴 것 같아 특히 이제 노래나 이런 쪽은 성악 쪽은 뭐 당연히 저기를 하는데 그래요 근데 담배랑 노래랑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오실 동안 숙제 점검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선생님이 오시고 바로 수업 쉬자 근데 이 친구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보컬이 아닌 것 같아 작곡하는 애 같아 피아노가 저렇게 있고 한 적이 한 거 내가 예전에 배꼽 경매래 배꼽 보여줬던 날 몸매 보고 한 발 뺐다고 어휘야 작곡가 입시생이네 화성악이랑 시창청음이랑 화성악을 들어야 돼요 보컬도 시창청음이랑 화성악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보컬도 시창牙 소스 보컬 화성악 fáce 박수 보컬 놀아 놀아 놀 dad 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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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부산 사는 친구인데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러네요. 해운대 걷다 보면 버스킹 한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버스킹을 들으면 서울에서 이틀동안 레슨을 되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들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 생각하며 하루 남은 한주를 어떻게 보낼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요. 나중에 꼭 훌륭한 작곡가가 되길 바란다. 나중에 나 정모하면 피아노 하나 해놓을테니까 반주좀 해줘. 나중에 반주좀 한번 해줘라. 정모 때 한번 나와라. 특별히 미성년자지만 재능충이기 때문에 재능있는 친구들은 좀 내가 써야겠다. 피아노 반주에다 노래를 부르면 그게 또 다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잘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